우리들이 손수 코치까지 해준다고? 야, 찾아야 뒤에 봐봐 왜? 나갔어 아 뭐해? 아 나 개웃기네 와 아니, 존나 웃기네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랑 눈망을 쳤어 야, 난 존재도 몰랐어 존재도 모르고 그냥 갈 길 갔어 아니, 나 여기로 지나면서 벽차게 하려고 했거든? 벽차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턱 걸리는 거야 뭐지? 나 괴롭게 야, 그냥 여기 뚫려있던 거 아냐고 나 맨날 몰라가지고 여기서 손 맞고 죽어 흐흐흐 흐흐흐 어 어, 왔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나 공 없다 나 공 없어 나 공 없어 나 4개 나 없던 갈게 흐흐흐 시어 고가 꽤 났어 시어 다시 깼어 야, 레이스 붙였다 흐흐흐 저거 잡아버리자 저거 잡아버리자 안녕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맛있다 무심병 낭낭에 걸리네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진짜 아, 몸을 믿고 어쩌랗게 오냐? 흐흫흐흫하흐흫 아, 존나 웃겨 센탄 죽게 아, 총박 돈가? 어, 나이스 얘네 아예 쭉 뺐어 안 잡혀. 한 명이 게임을 던졌는데 당연히 빼야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재밌네 베너도 병신인 거 같은데? 아니, 부실골령에서는 합법한 짓을 다령에서 하고 있는 흐흐흐흐흐흫 개웃기네 그거 포태도 이상하게 깔아서 지가 못타 그니까 점프겨지고 프레스티지 스킨도 썼던데 개웃기네 진짜 아 치료 완료 나이스 야 이거 녹화 돼 있냐? 어